두 분이 예전에 어떤 영상 중에서 수박을 파는 거에요. 아 맞아, 줌 내는 거 그거. 이거 한번 볼까요? 네. 우와. 아, 너무 약. 동생이 졌네. 와, 간단하다. 스위즈. 어려워. 캐나다에서 하는 거에요. 캐나다 수박 아마. 아, 이게 수박 깨기가? 아니, 근데 저게 수박을 이렇게 해서 깨는 게 좀 중요한 일입니까? 그 생각보다 좀 더 어려워요. 저 수박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수박은 이게. 아예 안 되지 않나? 이거 아예 안 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의심하고 있어요. 혹시 한국 수박 더 셀까? 더 딱딱한가? 아, 그러니까. 수박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 진짜 해보려고? 저게. 방금 수박 만만치 않아요. 우와. 될 것 같다. 네? 될 것 같아. 우와. 된 것 같아. 엄청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수박이 또 약간 우리가 딱딱.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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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에요? 우와. 우와. 대박.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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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양치승 트레이너님. 아니, 이게 찌그러질 수 있대. 양치승 트레이너님. 우와. 처음 해봐요. 처음 해봐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해보세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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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수강, 수강. 우와. 이 일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왜 이렇게? 자, 우리 그러면 조세호 씨 한 번 해보실게요. 괜찮을까요? 개인적으로 계신데. 네, 하세요. 가리로. 아니, 잘하면 왜냐하면 세호 씨도 할 수 있어요. 못 한, 해도 돼요? 네. 그래. 몸이 약해요? 양치승 씨랑 똑같잖아. 할 수 있다니까? 네, 이거 하죠. 팔이 좀 더 이렇게. 컷! 하죠. 놀러 가시죠?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텐데 또 한 번 분위기 이상해지는 거 아니야? 오빠, 이상문 선생님 같아요, 뒤에서 보면. 자리에 가면 안 돼. 엄청 아파.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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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우. 제가 한번 되자. 마지막으로 다 한 번 해. 파이팅, 파이팅! 우리 중에 운동을 제일 많이 했는데. ёр어!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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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아, 왜 이렇게 안 보여? 아, 웃겨. 날로. 날로. 아! 아! 아, 여기 하면 여기가 너무 아파. 아, 진짜 더워. 야, 돌이야, 돌. 아, 너무 아파. 아, 진짜.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야, 근데 이게. 와, 진짜 대단한 거예요. 아, 저거 우리가 저기 부신 수박인데 맛있어요. 한번 좀 드세요. 너무 달아, 너무 달아. 메이크모드 타고 수박 드시는 것 같네요. 아니, 이따 먼저. 아, Card.